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마다게임입니다.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샷건만을 사용하는 5호 범자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자! 계획대로 1라운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킬만 조금씩 줘서 먹는 약간 좀 그런 그림으로 뒤에 볼게 내가 잠깐만 대시를 확인해줄게 나이스 이러면 버퀴의 풀감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샷거리니까 B 한번 갈까? 막힐 때까지 B만 한번 뚫어보자 와 이 새끼들 이거 카운터 치는데? 러시 밖에 없어 우리는 어? 어? 야 뭐야 치티아나 바라지아나 어! 저 나와라! 어디야? 아니 어? 나이스!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롱을 뚫기가 힘드네 아..이거.. 어.. 어어.. 어어.. 아.. 씨를 시도했고 한서한테 몰려있을까 우리? 여기 어디야? 여기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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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나이스 아 그래 수비되니까 너무 편하다 어? 어? 우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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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정답은 A조버다 이거 저지로 바꿀까 우리? 저지가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? 저지로 가자 오케이 계획이 없던건데 이건 가지고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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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 정답은 A조버다 이리거는 A조버다 뺏어 굿 자 저지네 개존나오니까 어 오오오오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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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머리 좋네 쟤네가 수비까지만 버티면 돼 수비까지만 아 반대였네 잠깐만 일단은 기가 한번 잡아줄게 궁순다나 궁순다 조심해 어 오케 기가 한번 잡았어 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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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끌개 잡아 어그로 끌개 어그로 끌개 잡아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약간 설치를 이런 바깥쪽에다가 연막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여기 연결부 정도는 밀어야 될 것 같아 저런데서 갈겨버리면 답이 없네 오케 렛츠고 답이 없네 아 수비 때 보자 하하하하 어 이게 안맞네 삼라만 버터 삼라만 어 백이백이백이백이백이 하하하하 얘들아 1라운드만 참자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안돼 그거 안돼 그거 안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졸라 공수 교대 됐어 됐어 우리의 시간이야 우리의 시간이야 진짜로 뭐야 수비팀 승리 어 아 야 야 아 재미 다 봤다 재미 다 봤다 하하하하 아 존나 열받아 아 존나 짜증나 하하하하 야 이거 복재로 가자 이거 복재가 답이다 이거 복재를 뭘로 할까 우리 네온 한 표 네온 두 표 오케 네온으로 가 아 아 잠깐만 이거 킬조이 아 아 킬조이 존나 어지러운데 파이크를 내려놨다 어 잠깐만 이거 두더 아아 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복재 브림으로 한판만 더해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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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림도 없쥬.. 안되쥬? 어림도 없쥬? 어림도 없쥬? 야 뭐야 아니 돈이, 돈이 6,000원 있는데 저 1850원들이 총 사는거 놀랄게 없네 아씨 나 몰라 아 이새끼들이 짜식임마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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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하하 이거 하면서 아 아니지 서렌승 한 번 나왔으니까 뭐야 수비팀 승리 사실상 개처발린거 힘들어 어우 죽여 나이스 와 연막가라 야 사이트 뭐야 이거 어이 절받았거든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연막과 아 아 수비팀 승리 아니 야 내가 그냥 안 던졌으면 이긴거 아니야 아아 오늘 영상 맛있게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은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하며 영상은 오후 4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